어느 중학교가 공부를 잘하는지는 이제 찾을 수 있겠는데, 학원이 많이 모여 있어서 교육하기 좋은 환경은 대체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요? 집에서 손쉽게 교육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부동산은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토지, 상가, 공장 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부동산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에 따라서 비슷한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어요. 예컨대 사람이 사는 주택은 지하철이 새로 뚫리면 대부분 가격이 오르는데요. 상가는 그렇지 못하고 빨대효과로 빈상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성화된 상권이 작은 상권을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종류에 따른 부동산 투자 방법을 이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바로 이 부동산의 가치를 보는 눈이라는 재생 목록인데요. 거기에 아파트를 분석하는 영상에서 아파트 투자 학권 정도는 알고 시작하자 이런 영상이 있어요. 여기서 아파트를 투자하고자 할 때 중학교 학권을 잘 살펴봐야 하고 어떻게 찾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다수 부모님들의 교육렬은 이런 공교육만으로는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방과 후나 방학기간 동안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면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거죠. 오늘은 이 학원이 밀집해서 교육환경이 좋은 곳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에서 1등 학원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가죠.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강남구 대치동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 대치동에는 명문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 대치동 아래쪽으로 오시면 경기의 여고도 유명한 곳이고요. 그리고 도곡역 근처에 중대부고, 숙명여고 등이 있고요. 여기 단대부고도 유명한 편이죠. 삼성역 인근에 휘문고등학교도 있어요. 이곳은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 수준이 높아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이죠. 다음 이 지도에 보시면 대치동 학원가라고 뜨는 게 두 군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음마아파트 입구 사거리 근처에 있는 대치동 학원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대치역에서 도곡역 사이에 이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도 대치동 학원가 이렇게 보이네요. 이 초기에는 이 두 군데부터 시작을 위해서 현재는 점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지도를 좀 더 키워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현 지도에서 장소 검색이라는 이런 체크란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서 학원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엔터를 치시면 이거는 안으로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된 것들이 현재 지도에서 볼 수 있는 학원들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대치 학원가라고 일컬었던 이 근처에도 굉장히 많은 학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학원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알파벳이 굉장히 많죠? 이게 다 학원이죠. 다음 이 두 군데 학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도 점점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기존 대치동 학원가에 조금 동쪽으로 가보시면 대치 우성 아파트 사거리 라고 있거든요. 이쪽에도 학원들이 조금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위로 올라오시면 대치 사거리 라고 있어요. 이쪽에도 학원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추세인 거죠. 구석구석에 많이 생겼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분당선 한티역 인근에도요. 이렇게 학원이 듬성듬성 많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은 이 학생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가까이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량이 많은 시기에도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학원이 밀집한 지역을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원이 많은 지역은요. 지구단위 계획이나 학원법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영향으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숙박업소 같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시설을 거의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더욱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육환경이 좋은 학원가가 어디 있을까요? 서울의 양천구 목동이나 노원구 중계동 같은 곳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원래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좋은 학원가라고 알고 있는 지역들은 이렇게 대치동처럼 지도를 통해서 찾아봐도 되지만 잘 모르는 지역의 학원가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호객노노 홈페이지를 통해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호객노노 홈페이지를 열어보세요. 다음 좌측에 보시면 학원가라고 표시된 게 보이시죠? 이거를 눌러보시는 거예요. 자 다음은 여기서 원하시는 곳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 남구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 아무데나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울산 남구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 가격 비교 지표가 뜨게 되니까 좀 보기가 힘들잖아요. 여기서 숨김 버튼을 눌러서 한번 없애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학원가를 클릭을 해놨으니까 이런 이상한 요런 것들이 보이네요. 이게 학원 개수를 나타낸 거거든요. 여기에 노란색 부분 신정초등학교 인근에는 12개의 학원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15개가 모여 있어요. 좌측에 보시면 연두색이면 5개에서 10개로 가장 적은 거고요. 개수가 그리고 이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학원이 밀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용은 뭐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요거는 체크하지 마시고 규모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원래대로 해서 볼게요. 잘 안 맞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208개의 학원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울산 1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장 울산 광역시 내에서 학원이 밀집해 있어서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지방검찰청이나 울산지방보험도 이 앞에 보이네요. 그리고 좀 더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다면은 지도를 좀 더 이렇게 축소해서 보셔도요.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호객론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잘 만들어놨죠. 여기는 학원가가 있긴 있지만 6개로 좀 적은 편이고 이런 쪽은 27개, 36개 정도가 모여 있고 여기 보이는 208개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자 다른 지역도 한번 볼까요? 분당구도 한번 볼게요. 정자동 쪽으로 한번 지도를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설명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숨김 버튼을 누르시고요. 보시면 학원가가 조금 균등하게 많이 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나마 이 서현동 쪽이 53개로 조금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옆 근처에는 13개로 좀 적고요. 용인도 한번 볼게요. 수직으로 한번 볼게요. 숨김 버튼 누르시고 보시면 이 수지구에서는 수지구청역 인근에 100개가 넘는 학원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보종동에는 86개의 학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더 축소해서 봐도 학원의 밀집지역을 손쉽게 한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환경이 뛰어난 학원 밀집지역을 손쉽게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굳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편하게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경매나 투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할게요. 다만 어느 지역을 찍어달라? 이런 질문은 정중히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